481번에서 680번 문제입니다. 제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481번 문제입니다. 얀또 씨가 누구예요? 1번. 제가 얀또입니다. 2번. 얀또 씨 책이에요. 3번. 어제 구두를 샀어요. 4번. 인도네시아에서 왔어요. 482번 문제입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1번. 간호사예요. 2번. 집이 멀어요. 3번. 직업이 있어요. 4번. 공장에 없어요. 483번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저건 제 구두예요. 2번. 중국으로 출장 가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우리 회사 사장님이에요. 484번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1번. 한국에 가요. 2번. 아침을 먹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해요. 4번. 베트남에서 왔어요. 485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작년에 왔습니다. 3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4번. 네, 안녕히 가세요. 486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지수 씨 댁이지요? 지수 씨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1번. 네, 지금 빨리 오세요. 2번. 네, 10분쯤 기다렸어요. 3번.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4번. 네, 다른 것을 고르세요. 487번 문제입니다. 누가 하샤 씨입니까? 1번. 제가 하샤입니다. 2번. 제가 하겠습니다. 3번. 하샤가 있습니다. 4번. 하샤가 가겠습니다. 488번 문제입니다. 누구를 기다리세요? 1번. 구두를 사세요. 2번. 친구를 기다려요. 3번. 한국말을 가르쳐요. 4번. 여기에서 만나겠어요. 489번 문제입니다. 저기 지수 씨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1번. 제가 이야기할 거예요. 2번. 베트남에서 온 뚜안 씨예요. 3번. 저기 있는 사람이 지수 씨예요. 4번. 베트남 사람을 만난 적이 있어요. 490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번. 네, 잘 지냈어요. 2번. 네, 잘 먹었습니다. 3번. 네, 안녕히 계세요. 4번. 네, 여기 있습니다. 491번 문제입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길이 많이 막혀서요. 1번. 감사합니다. 2번. 괜찮습니다. 3번. 미안합니다. 4번. 축하합니다. 492번 문제입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1번. 우리나라는 덥습니다. 2번. 한국에 처음 왔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 지금은 오후 1시입니다. 49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무슨 요일이에요? 1번. 수요일이에요. 2번. 오늘은 바빠요. 3번. 제 생일이에요. 4번. 토요일도 일해요. 494번 문제입니다. 영수 씨 고향은 어디예요? 1번. 서울이에요. 1번. 서울이에요. 2번. 다음 달에 돌아가요. 3번. 아파트를 사려고 해요. 4번. 지하철역 근처에 있어요. 495번 문제입니다. 결혼을 축하합니다. 1번. 괜찮습니다. 2번. 고맙습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496번 문제입니다. 저는 한국 사람이고 이름은 박지영이에요. 이름이 뭐예요? 1번. 한국에서 일해요. 2번. 저는 네팔에서 왔어요. 3번. 저기가 우리 회사예요. 4번. 제 이름은 카넬이에요. 497번 문제입니다. 지수 씨 언니는 몇 살이에요? 1번. 저보다 두 살 많아요. 2번. 언니하고 같이 살아요. 3번.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4번. 동생은 없고 언니만 있어요. 498번 문제입니다. 기분이 어때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1번. 너무 비싸요. 2번. 벌써 지났어요. 3번. 아직 안 왔어요. 4번. 잘 지내고 있어요. 500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처음 오셨어요? 1번. 네, 처음이에요. 2번. 네, 또 오겠습니다. 3번. 네, 전에 와봤어요. 501번 문제입니다. 501번 문제입니다. 이 영수 씨를 알아요? 1번. 아니요, 달라요. 2번. 아니요, 몰라요. 3번. 아니요, 지금 없어요. 4번. 아니요, 할 줄 몰라요. 502번 문제입니다. 502번 문제입니다. 한국 사람입니까? 1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없습니다. 502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있습니다. 503번. 아니요, 한국 사람을 모릅니다. 503번. 아니요,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503번 문제입니다. 503번 문제입니다. 503번 문제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1번. 다섯 씨입니다. 2번. 스물 네 살입니다. 3번. 이영수입니다. 4번. 한국 사람입니다. 504번 문제입니다. 한국어 시험에 합격했어요. 1번. 괜찮습니다. 2번. 미안합니다. 3번. 축하합니다. 4번. 반갑습니다. 505번 문제입니다. 505번 문제입니다. 여보세요? 저 영수 친구인데요. 영수 있어요? 1번. 저는 벌써 먹었는데요. 2번.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3번. 저는 영수 친구가 아닌데요. 4번. 4번. 오늘은 바빠서 못 가는데요. 506번 문제입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해 주시겠어요? 1번. 1번. 네. 여기에 조금 있어요. 2번. 네. 조금 후에 오겠어요. 3번. 네. 이따가 다시 걸게요. 4번. 네. 전화가 통화 중이에요. 5번. 507번 문제입니다. 한국에서 지내기가 어때요? 1번. 서울에 살아요. 2번.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3번. 3번. 작년에 한국에 왔어요. 4번. 비행기로 5시간 걸려요. 508번 문제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이 드십시오. 1번. 네. 들어오십시오. 2번. 네. 잘 먹겠습니다. 3번. 네. 조금 무겁습니다. 4번. 네. 조금 늦게 왔습니다. 509번 문제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1번. 네. 안녕하세요. 2번. 네. 어서 오세요. 3번. 네. 안녕히 계세요. 4번. 네. 처음 뵙겠습니다. 510번 문제입니다. 한국 친구가 많아요? 1번. 아니요. 아직 안 왔어요. 2번. 아니요. 한 명밖에 없어요. 511번 문제입니다. 511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왕 리라고 합니다. 중국에서 왔습니다. 1번. 오래간만입니다. 2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3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4번. 실례지만 이름이 무엇입니까? 512번 문제입니다.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번. 서른한 살입니다. 2번. 시월 24일입니다. 513번 문제입니다. 513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지요? 514번 문제입니다. 514번 문제입니다. 515번 문제입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1번. 네. 조금만 드세요. 2번. 네. 거기로 갑니다. 3번. 네. 여기 있습니다. 4번. 네. 한 장만 주세요. 516번 문제입니다.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1번. 좋습니다. 2번. 미안합니다. 3번. 반갑습니다. 4번. 축하합니다. 517번 문제입니다. 518번 문제입니다. 대사관 전화번호를 아세요? 1번. 아니요. 몰라요. 2번. 아니요. 안 가요. 3번. 아니요. 잘못 걸었어요. 4번. 아니요. 지금 안 계세요. 518번 문제입니다. 동생이 있어요? 1번. 네. 제 친구예요. 2번. 네. 여동생이 있어요. 3번. 아니요. 돈이 없어요. 4번. 아니요. 몽골에서 왔어요. 519번 문제입니다. 일이 힘들지 않아요? 1번. 아니요. 괜찮아요. 2번. 아니요. 힘들어요. 3번. 아니요. 반가웠어요. 4번. 아니요. 잘못했어요. 520번 문제입니다. 오늘이 누구 생일이에요? 1번. 생일을 축하해요. 2번. 김지수 씨가 일해요. 3번. 이것은 제 선물이에요. 4번. 김지수 씨 생일이에요.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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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6번.